윈도우 8.1 LG 상담도우미 앱 사용방법을 알고 싶어요. LG 상담도우미는 온라인을 통해 LG전자 PC, 모니터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을 전화 또는 메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화면에서 윈도우키와 C키를 동시에 눌러 참메뉴를 실행하세요. 시작 아이콘을 눌러 타일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타일 화면에서 LG 상담도우미 앱을 실행하세요. 전화상담 예약은 통화 희망시간을 예약하시면 전문 상담사와의 전화를 통해 제품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상담은 제품에 대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메일로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전화상담 예약을 선택하신 후 고객명, 통화 가능 연락처, 통화 희망시간, 불편사항을 입력하세요. 개인정보 취급 방침 동의에 체크한 후 상담 예약을 선택하세요. 전화상담 예약이 완료되면 고객님께서 희망하시는 시간에 전문 상담가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일 상담을 선택하신 후 고객명, 이메일 주소, 통화 가능 연락처, 불편사항을 입력하세요. 개인정보 취급 방침 동의에 체크한 후 보내기를 선택하세요. 메일 상담 예약이 완료되면 제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전문 상담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